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정쌤입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1학기 영어 내신만정 공부법에 대해서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어서 넘어오면서 중학교 영어에서는 어떤 거를 배울까? 그리고 사실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시험을 치지 않는 학교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놀기만 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1학기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팁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학년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는요. 각 레슨별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슨앤스픽, 그래머, 그리고 리딩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리슨앤스픽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회화 표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주요 문법들을 배우게 되고 이 문법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짤막한 본문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문법하고 이 본문 내용을 학습하는 게 조금 더 주가 되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이 세 부분이 전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루게 될 문법들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13종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정도에 배우게 될 문법 포인트들 중에서 중요한 6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6가지 함께 보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 공부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어 문법의 가장 기초라고 하면은 팔품사와 주요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봉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나는 샘, 팔품사도 그렇고 주요 성분도 그렇고 자세히 몰라요 라는 친구들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가장 첫 단원의 시작은 동서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영어의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고 자, 문장의 형식도요. 1형식에서부터 사실 5형식까지 있지만 우리가 주로 1학년 때 다루게 될 부분은 2형식 감각동사와 그리고 4형식의 3형식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제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의 기본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플러스로 진행 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n, may, will, must have to shoot 등과 같은 조동사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준동사는요. 얘는 별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쌤? 하고 꼽아보라면 선생님, 준동사를 단연 1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 얘네들은요. 배울 양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심화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1학년 때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첫 단추를 잘 꿰서 시작을 잘 해놓으면 2학년 때, 3학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타 there is not there are 라든지 비인칭 주어 it과 같은 이런 구문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6가지 문법 포인트 간략하게 봤는데 각 문법 포인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를 하나씩만 선생님 읽고 좀 꼽아봤어요. 먼저 동사 파트에서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는 s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의일치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법하는 부분이고 나중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에요.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신경 써서 내가 의식적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에서는 이 형식의 감각동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 감각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뒤에가 형용사 보호가 나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4형식에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들 이 내용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공부할 내용이 많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제 파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일반 동사 과거 시제를 배울 때 이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이요. 그래서 규칙 변화도 있고 또 불규칙 변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불규칙 변화형을 암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이나 노력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이 좀 되게 싫어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아까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이 조동사들이 또 하나가 딱 하나의 의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조동사인데 같은 형태인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쓴 이 조동사의 의미의 차이점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동사는 아까도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어렵습니다.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진동사 중에 첫 번째 투부정사라는 애가 용법이 너무 많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혼자 다 합니다. 물론 1학년 때는 주로 명사적 용법에 집중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투부정사 하면 꼭 뒤에 짝꿍으로 따라다니는 애가 동명사입니다. 항상 투부정사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비교해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비교해서 배우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1학기 영어 공부 꿀팁을 드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입시 영어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입시라니요? 아직 멀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방입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갈 것인가를 계획을 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휘암기입니다. 사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휘암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단어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은 습관화를 시키는 건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선생님, 저는 단어는 진짜 못 외워요. 저는 단어 외우는 게 진짜 너무 싫고 저는 진짜 못 외우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근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 단어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거는 운동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혹은 개인차가 있겠죠. 운동신경이 좀 좋은 친구들을 남들보다 좀 빨리 습득을 할 겁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처음에 습득이 좀 느리다고 해도 계속 시간을 두려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익히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봤거든요. 케이스를 많이 실제로 보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그 경지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영어 공부, 영어 단어 공부를 꾸준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습관화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법도 1학년 문법에서 아주 기초를 쌓는 시기가 되겠죠.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가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조금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문법들의 기초를 아주 잘 닦아 놔야겠구나. 그러려면 문제풀이를 막 하는 것보다는 이 개념, 기본 개념 공부를 여러 회독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계속 잊어버리는 게 영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회독을 하면서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자. 그리고 문법 용어는 좀 빨리 친해지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때 사실 문법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들도 사실 다 문법 용어잖아. 뭐, 준동사가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할 텐데 그러한 문법 용어를 빨리 친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유리하겠다. 그래서 문법 용어는 사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한 약속입니다.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빨리 친해지자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해 파트는 중학교 독해는 물론 문장도 짧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겠지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입시 영어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수능 독해를 이렇게 올라가서 가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 그렇게 어려운 독해 질문을 누가 잘 푸는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독해가 습관이 되어 있던 독서가 습관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 잘 풀어내더라고요. 어쨌든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책 읽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말로 된 우리 책 독서를 많이 할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독서를 평소에 꾸준히 해놓으면 결국 영어 독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으로 하는 독해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으로 독해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문장이 있어. 독해를 하는데 사실 모르는 단어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대충 이 단어들 몰라도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 대략 이런 것 같아. 이게 감으로 하는 독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느 정도 될 거야. 왜냐하면 문장이 워낙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장이 이제 길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한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 가면서 이 단어 없어도 해석이 된다 해도 이 단어가 여기서 왜 쓰였는지 이 단어의 역할은 뭔지를 조금 꼼꼼하게 약간 집요하게 독해를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팁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의 실천이 되겠죠. 실천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 사회는요. 2%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98%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왕이면 2%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학습의 길에 함께하는 김은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